마지막까지 사회성이 떨어지더라 스타일이 그지? 예석하시고 찍고 있어요 엄청 큰 수박을 먹고 있습니다 예담이는 뭐하나 아아 체면이 사모님 오셨었어요? 응 이해봐 이 괜찮아 이해지 이렇게 이빨 빠진 줄 안건 여기서는 예쁘게 나오라고 스마일 한거야? 아빠 퍽니페이스 해보래 퍽니페이스 아아 이 다음에도 완전 퍽니페이스다 야 야 그거 나온다 입에 있는거 나온다 얼른 쑥집어놔 엄마 그래서 V V V 해야지 V 두개 해야지 그렇지 잘했어 아니 V 하라고 V V V 그렇지 이 남의 얼굴을 휴구 이 남의 얼굴 여기 돼있어 어서 돼줄게 V 휴구 아빠 헷 왕 왕 왕 왕